안녕하세요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뭐 2년 동안 공부한 거를 20분 안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제가 뭐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고 이런 거 말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으시니까 그냥 과목마다 어떤 식으로 나는 공부했고 이런 게 효율적이었고 다들 궁금하신 것들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저녁 스터디나 아니면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최대한 시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책들을 좀 갖고 왔어요 그냥 보시면서 관심 없으시면 그냥 넘겨버리시고 네 이거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학부만 나왔는데 교재 기술을 하고 피아노 전공입니다 네 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공부법 그냥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과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분기별로 또 이맘때쯤에 뭐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스터디 아니면 혼자서 내가 했을 때 이게 진짜 효율적이었다 이런 공부 방법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하죠 쓰라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서브노트 자기한테 맞으면 만드세요 네 솔직히 지금 제가 이런 공부법이 효율적이었다는 거는 저한테 효율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나는 저거 좀 별로던데 이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서브노트가 저한테는 되게 효율적이었어요 막판 가니까 책들은 이미 몇 회독이 끝난 상태라서 내가 이 책들을 빨리 내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미리 줄여 놓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책들 제가 서브노트를 몇 개 만들었는데 혹시 막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다 하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서브노트 만들 때는 너무 줄글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요약노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제목이 있으면 내용 세부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좀 점 땡 글 쓰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줄글로 써봤자 그러면 그거는 교재랑 다를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목 간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제가 제수인데요 초수 때 떨어진 이유가 국악을 놨어요 제가 나중에 이 국악을 놔가지고 채점을 가채점을 해보니까 국악 배점이 30점 정도 되는데 한 23점 깎였더라고요 국악에서만 근데 70점을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안 깎였는데 국악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바보인가 이러면서 비만 내리더라고요 국악 가니까 근데 과목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내가 음교로는 잘하는데 교육학은 안 된다 아니면 서양음악사는 자신 있는데 국악은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뭐 차라리 국악도 서양음악사도 그냥 그저 그렇다 이게 나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가가지고 어느 정도 추론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음교로는이 작년 문제로 치면 표현주의 관련주의 뭐 아 형식주의 관련주의랑 쇼스타코비치를 연결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공부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표현주의와 아니 관련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 비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점수 잘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음교로는 난 자신 없어요 이러는 순간 그 10점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둥이잖아요 초수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그걸 알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정도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기둥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스터디하다 보니까 검은고 산조가 나왔어요 아니면 가야금 산조 근데 이거가 가야금 산조고 어느 장단이구나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누구 류지? 이게 누가 작곡한 거지? 솔직히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외우다 보면은 뭐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차후에 할 일이라는 거죠 먼저 할 거는 내가 어? 이게 가야금 산조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어느 장단이구나 이걸 알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유나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는 초수분들께는 솔직히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외울 거면은 이미 그게 다 외워진 다음에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힌 다음에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모르고 책을 다 드리다 보니까 제 계획표까지 드려버렸는데 아무튼 네 어? 그리고 저는 또 제일 중요한 게 남들이 안 틀리는 거 나만 맞겠다 이러고 이렇게 벼룩 잡느라고 초과 3간 다 태우는 것보다 남들이 안 틀리는 건 나도 안 틀려야 돼요 일단 남들이 다 맞는 거는 나도 다 맞고 남들이 다 틀리면요 그 자리에서 거의 다 틀려요 그거는 맞고 안 맞고는 내가 진짜 운도 따라주고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봤을 경우 이 정도에 맞을 수 있는 거지 남들 틀리는 거는 맞고 남들이 맞는 거는 내가 다 틀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기둥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 차후에 정말 세부적인 건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를 일단 빠삭하게 외웠어요 서양음악사 지금 기본이론 때도 많은데 심화 때 가면은 욕이 나올 정도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양이 생기거든요 인지도가 일단 내 머리 안에 이 기둥이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인 뿌리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를 저는 백지쓰기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했었고요 개론서는 솔직히 저는 안 읽었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멍청한지 아무튼 이게 그라우트를 피자마자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한 다섯 페이지 읽다가 접어버리고 이미정 선생님 그 자료가 개론서를 추격한 거다 보니까 정말 이미정 선생님 자료만 보고 제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악곡 어떻게 외우시냐고도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전 제일 효율적인 게 그냥 이미정 선생님께서 악곡집을 주세요 그냥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 뒤에 답을 썼어요 악곡집이 어딘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보면서 외우고 그게 양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이제 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빼버리셔야 돼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내가 진짜 못 맞히는 거 따로 분류하고 어려운 것만 계속 보시면서 외우고 나중에 쉬운 거는 한 번 점검하는 정도 저는 이 정도로 스터디도 하고 저 혼자 악곡하대도 보면서 했었고요 막 밴드에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고 풀고 하는 것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내게 되면 어 이거 어느 시대구나 그리고 오늘 어느 작곡가 하는 날이지 이거 알고 있으면은 다 보여요 근데 막상 문제에다가 작곡가도 시대도 모르는 상태로 나오면은 이 악곡이 어느 악곡이었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악곡하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외웠어요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돼가지고 저한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미정 선생님 책만 봤어요 서브도 안 만들었어요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미정 선생님 교재들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거기다가 필기 제 서브처럼 그렇게 했는데 국악사 제가 역사 정말 젠병이에요 역사를 너무 못해가지고 국악사도 당연히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안한 방법이 아예 빈칸까지 모든 그 줄글에 빈칸을 다 뚫었어요 답은 밑에다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빈칸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글을 보더라도 이게 다 읽히게 외웠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각자 못하는 과목 있잖아요 나는 섬사가 안 된다 국악사가 안 된다 그럼 외우세요 정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그냥 줄글에다가 다 빈칸을 뚫고 제가 그냥 봐도 다 나올 정도로 외웠고요 악곡 카드 당연히 만들었습니다 국악악곡 정악곡 특히 외우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악곡도 서양음악 악곡 카드 잘라가지고 다 뒤에다 답을 써가지고 계속 계속 외웠어요 쉬운 거는 버리고 다시 또 어려운 거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음교론과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는 솔직히 이해해요 이거 음교론과 교육학을 누가 이맘때 리모에 뭐 말해봐라 이러면 누가 이렇게 술술 나오겠어요 물론 여기에 초수분들만 있는 거 아니지만 초수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수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안 외워져요 이거를 걱정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월까지는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벅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간단한 암기를 하면서 나중에 세부적인 거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 배점 굉장히 크죠 교육과정은 지금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식하게 외웠어요 그냥 노래에 많이들 붙이시잖아요 저는 제 애창곡 18번도 못 외우고서 가사를 그리고 하다가 제가 개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무식하게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이런 식으로 쭉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식하게 외우다 보니까 길 다니면서는 못 외우겠어서 mp3로 녹음을 했어요 교육과정을 제가 읽었어요 음악은 뭐뭐 하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 소리라서 굉장히 올글거리지만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교육과정을 언제부터 외우면 될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분기별로는 모든 회독이 전반적으로 9월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9월이 돼가도 내가 지금 아는 게 뭐지? 저는 재수 때도 그랬어요 9월인데 내가 아는 게 뭐지?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9월이 모의고사반이 개강이잖아요 실전 연습하는 시기거든요 실전 연습할 때 그때도 아직도 세부적인 거 보는 것보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균형이 좀 맞아져 있어야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국악은 잘하고 서양음학사는 못한다 그때도 그렇게 돼 있는 순간 모의고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 웬만하면 균형을 맞춰 두시고 교육과정은 7월 정도부터 외우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또한 9월까지 꼭 외워져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교육과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전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9월이 내 시험이다 임용 시험 날이다 생각하시고 9월까지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1월 지금 이맘때는 뭐하냐 저는 진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이해하고 이맘때쯤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기본이론이 그나마 내용이 좀 추격이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서브를 만들고 심화반대에 공부하면서 이 기본 만들어둔 뼈대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공부한 것들 이해한 것들 필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쌓이니까 다시 5월 정도 돼서 그때 또 타이핑을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죠 서브노트를 그 다음 또 거의 다 필기하고 또 다시 타이핑하고 근데 타이핑이 안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리는 다이어리 같은 이거 있죠 이렇게 종이 껴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면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를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인출 스터디, 밴드 스터디, 기상 스터디, 기출분석 스터디 이런 식으로 제가 스터디만 해도 한 열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이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다들 스터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일 효율적인 건 전반적으로 다 인출 스터디였어요 다들 하는 착각이 어? 나 공부했다 여기 공부했다 이거는 외웠다랑은 다르고거든요 내가 외웠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막상 물어보는 순간 아 나 이거 공부했었는데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면 다 인출을 했어요 스터디 원과 함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페이지에서 리모의 철학에 대해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토스하고 넘기고 다시 말하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교육학 같은 것도 다 인출을 했었는데 교육학 서브노트 보시면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포스트잇은 제가 못 말한 부분이에요 스터디 원한테 책을 아예 주고 스터디 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선생님 과제입니다 이러면서 붙여줬어요 하나씩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그 포스트잇 부분만 다시 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말하면 또 과제입니다 이러려고 하고 제가 잘 말하면 그 포스트잇을 떼주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제 책에 없을 때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인출하고 그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톱니바퀴처럼 인출 스터디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지쓰기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백지쓰기 스터디는 인지도를 쓰는 것까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중에 정말 많은데 이거 다 쓰고 있으면 제 팔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려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한 지금 벌써 15분이나 했는데요 죄송하게 15분 동안 말한 거 백지로 쓰려면 지금 이거 한 시간 써도 안 나오거든요 말로 하면 정말 스터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지쓰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인지도 같은 걸 쓰는 거 그런 건 굉장히 백지쓰기가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인드맵 파듯이 저는 매주 써서 검사를 했어요 스터디원끼리 중세시대, 교회음악의 성립, 다성음악의 발전, 다성음악의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백지를 쓴 다음에 스터디원분께 검사를 받는 거죠 그 다음 밴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같은 걸 활용을 했어요 교육과정을 매일 문제를 내가지고 제가 교육과정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써야 돼요 교육과정 이렇게 말로도 인출을 하는데 제가 말로는 잘하는데 막상 쓰라고 하니까 음악은 인간의, 인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이게 버퍼링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출로 해서 어느 정도 외워놓되 나중에는 쓰면서 서로 스터디를 하고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상 스터디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울빼미다 보니까 매일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을 다 날리고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는 한 그냥 울빼미로 시험 때까지 쭉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나겠다 괜히 그러면 제가 부지런해 보이고 제가 공부 많이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에 치약 묻혀서 인증하는 그런 스터디도 하고 아침 7시 반에 제가 여기 독서실을 다녔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거기 모였어요 모여서 교육학을 매일 30분씩 했어요 교육학은 그것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30분씩 인출하면서 잠 깨고 가서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한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기상 스터디는 저는 그냥 시험 두 달 전부터만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게 좋고 저도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기출분석 스터디도 했었는데 기출분석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나오는데 그거를 똑같이 물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 문제를 그대로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진한잎에 대해 물었으면 이번엔 자진한잎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이거를 연습을 했어요 기출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 다성음악 오르가늠이 나왔다 오르가늠이 예전에 기출이 됐었다 그러면 그 문제 그대로도 공부를 하지만 오르가늠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르가늠 세기별 발전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인출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적어요 적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맞물리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스터디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죠 스터디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서로 경쟁하는 의식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터디의 마음가짐도 달리하는 게 좋아요 스터디를 하나 꾸렸으면 내 동료지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아는 거 아끼지 않고 스터디원과는 함께 으쌰으쌰 했어요 제가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이 사람들도 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 스터디가 좋게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약간 경쟁자로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거 솔직히 저희 성인이라 다 보여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좀 차갑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스터디가 점점 경쟁으로 변질되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으쌰으쌰하는 제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맞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문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문제 카드 그냥 A4용지 8등분해서 이렇게 작게 만든 다음에 거기 모든 문제를 쓰고 뒤에 간단한 답을 써가지고 지하철에서도 계속 봤어요 문제 카드 해가지고 인출하고 넘기고 넘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 버리고 제가 못하는 것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문제 카드를 만드는 게 제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보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답보면 아 이러고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카드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20분을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19분 30초네요 너무 완벽주의 같은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교육학 스터디는 제가 교육학을 두 개를 했어요 인출 스터디를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두 시간 그거를 3월 4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4월에 제가 뭐 말하라고 하면 솔직히 교육학 이 시기에 초수분들이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도 진짜 그냥 성장의 비유에 대해 말해봐라 했는데 성장의 비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을 땐 한 챕터만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서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서양 교육사 그 다음엔 한국 교육사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1회독이 끝나잖아요 그때는 교육의 이해와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와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두 챕터씩 묶고 그 다음 또 네 챕터, 여덟 챕터 이런 식으로 묶다 보니까 인출이 효율적이었고 기상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으신 시험 두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요 질문사항이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